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우리 이혼했어요의 4월 8일 첫 방송 확정 우이혼도 강해진 시즈니 예고 관련 뉴스입니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시즈니가 오는 4월 8일 금요일 첫 방송을 전격 확정지었습니다. TV조선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 시즈니 우이혼이는 한때는 서로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린 이혼 부부가 다시 만나 한 집에서 며칠간 생활해보며 부부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혼했어요 시즈니는 국내 최초로 진짜 이혼 부부가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와 파격적인 내용을 풀어내며 안방극장의 신선한 충격과 뜨거운 공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재결합이 목적이 아닌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이혼 그 이후에 부부관계를 다루는 리얼타임 드라마로 새로운 예능의 패러다임을 전하며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 첫 방송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분당 최고 시청률 14.7%를 달성. 예능의 판도를 뒤엎는 전무의무 레전드 예능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이혼했어요 시즈니가 약 1년 만에 편성을 정격 확정지우며 금요일 밤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골 관찰의능의 신세계를 다시 예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우리 이혼했어요 시즈니에는 우리는 쇼인도 부부였다 고 외친 충격 발언의 이혼 부부와 두 번의 이혼을 겪고 또다시 마주한 부부 극심한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등 시즈니보다 더욱 넓고 확장된 출연진이 출격을 앞둔 상황 이혼과 재결합 그리고 별것까지 다양한 사연을 바탕으로 두 배 더 강력하고 두 배 더 파격적인 오직 우이혼이에서만 가능한 리얼 100%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출연자들의 감정과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거침없는 대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슴에 쌓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등 헤어짐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내며 시즈니보다 덜이 열한 극사실주의 이야기로 또 한 번의 충격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제작진은 우리 이혼했어요가 출연진들의 사연을 공감해주고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시즈니로 돌아왔다며 시즈니에서는 제작진조차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판 사랑과 전쟁이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